마우션 하나만 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월드 오토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은 리스와 장기렌트로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채널임을 알려드리며 매일 올라오는 프로모션 내용을 받아보실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폭스바겐의 3월 프로모션인데요. 브랜드 로고를 플랫한 디자인으로 변화를 주면서 국내의 다양한 신차를 내놓고 있는 폭스바겐은 연일 화제인데요. 아반떼 가격의 준중형 수입 세단 제타부터 시작해서 최근 출시된 소형 SUV 티록까지 이번 3월 프로모션은 어떠할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폭스바겐 세단 라인업입니다. 제타는 워낙에 차량가가 낮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8% 할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폭스바겐 파이낸셜 이용하셨을 경우에는 최대 10%까지 할인됩니다. 그 외에 중형 세단 아테온의 할인율이 단연 문에 띄는데요. 폭스바겐 파이낸셜 이용 시 최대 20%로 1200만원 가량 할인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수입 E세그먼트 경쟁 모델 간에 높은 가성비를 자랑하고 있네요. 다음은 SUV 라인업입니다. 우선 갓 출시한 따끈따끈한 신차 티록은 출시 가격이 다소 높게 책정되었다는 말이 많은데요. 많은 국내 소비자분들이 제타 정도의 가성비를 원했지만 최소 3600만원대로 출시되어서 많이 아쉬운 것 같네요. 다음으로 수입 SUV의 베스트셀러이자 폭스바겐의 효자 모델 티구안은 올해 페이스리프트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20년씩 재고로 진행 가능하신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20년씩 재고는 없다고 하네요. 당분간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고요. 반면에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현재 10에서 12% 프로모션 중에 있습니다. 대형 SUV 투아렉은 역시 최대 14% 할인으로 좋은 프로모션 진행 중이며 보증 연장 및 트레이드인 프로모션까지 추가로 진행 중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폭스바겐 3월 프로모션 간단하게 살펴보셨는데요. 원하시는 차량의 재고 상황이나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속의 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